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 3초 명언 테라피를 저술하신 히세이 고타로의 마음이 꺾일 때 나를 구한 한마디라는 책에서 오드리 헷번에 관한 어째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일까?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미녀로 꼽히는 오드리 헷번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당했던 자신감 없는 아이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오드리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착한 아이가 되면 부모님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까 하고 완벽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바람도 헛되이 그녀가 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다 부모님이 별거를 하는 동안에도 오드리는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애를 썼다 내가 사고를 쳐서라도 부모님을 곤란하게 만들면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저지르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 고민으로 괴로워하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입을 열면 당장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면 눈물이 멈출 것 같지 않았죠 그런 딸을 생각해서인지 어머니는 오드리를 런던에 있는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네덜란드 억양이 심하고 영어가 서툰 탓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뿐이었다 쓸쓸한 마음을 달래는 데는 달콤한 초콜릿이 최고였다 오드리는 초콜릿을 먹고 또 먹었다 그때 발레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발레를 보고 난 오드리는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 발레를 볼 때는 나쁜 기억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레슨만 받으러 가면 식욕이 당겨서 온 유럽의 초콜릿을 다 먹어치워도 모자랄 판이었다 체중은 순식간에 늘어났다 원래부터 자신감이 없던 차에 더욱 우울해졌다 아 나는 이빨도 삐뚤빼뚤하고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애야 언니들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체중마저 계속 늘어나면서 우울함은 더해만 갔다 하지만 개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독일 저항운동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독일군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 지켰다 재산을 몰수당해 끼니를 입기도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다 식량이 떨어지면 게사료를 먹고 길가에 풀이나 튤립의 구근, 더러운 빗물로 허기를 견뎠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오드리는 영양실조에서 비롯된 급성 빈혈에 걸리고 만다 거기에 대해 더 가슴 아픈 사건까지 일어났다 좋아하고 따랐던 숙부가 독일군 수송열차를 폭파했다는 혐의로 나치에 체포되어 광장에서 총살을 당한 것이다 그녀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의문을 품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나는 어째서 살아남았을까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찾을 길이 없는 답을 찾아 헤맸다 그러는 사이에 독일군의 위협은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와 있었다 군사기지에서 요리와 청소를 시키려고 여성들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는 사람이 트럭에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던 순간 오드리는 뭔가가 옆구리를 찌르는 걸 느꼈다 바로 뒤에서 독일 장교가 라이플 총을 들이대고 있었다 아 어쩌지 이대로라면 자신도 끌려갈 판이었다 장교가 잠깐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죽을 각오로 쏜살같이 달렸다 다행히 들키기 전에 모퉁이를 돌아 무사히 골목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오드리는 곧장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로 숨어들었다 지하실 안에는 쥐가 우글거렸고 너덜너덜한 신문지와 빈 상자가 나뒹굴고 있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숨을 죽이고 한 달을 보냈다 식량은 가방 안에 있던 사과 몇 개와 작은 빵이 전부였다 배고픔을 견디려고 잠만 계속 잤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그 총소리에 오드리는 지하실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유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총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임스 힐먼의 전쟁에 관한 책들에서도 잘 소개하는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97%가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의식의 선구자들은 오히려 전쟁 때 이것 자체가 사람으로 알고 생생히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무의식적인 동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나는 구절이네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의미를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의미와 상관없이 몸은 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본능은 살기를 선택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내 의사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깨달았다 그리고 5년 후 네덜란드는 전쟁에서 해방되었다 오드리의 16세 생일 다음 날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발레를 배우는 평범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내 레슨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나 또한 엄마를 위해 열심히 발레를 했어요 고민할 게 전혀 없었죠 살아있다는 건 곧 어떤 힘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 나를 살게 해주는 그 힘에 나를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인생은 서핑이다 파도에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어떤 파도가 다가오던 거기서 서핑을 즐기는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드리가 발레 레슨을 받고 있을 때 연습실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배우를 물색하던 영화감독이었다 그렇게 얼떨결에 오드리는 배우로 스크린에 데뷔하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했지만 대사는 누구 나 말이야? 라는 한마디뿐이었다 그 뒤로 계속 영화에 출연하려 했지만 모조리 거절당했다 오드리는 결심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야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런던으로 이주해 댄서 양성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전 재산은 단돈 10달러뿐이었다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건 어떤 힘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뜻이었기에 분명 어떻게 된다는 걸 과거의 체험으로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다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는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윌리엄 와일러 감독과 만나게 되었다 미국식 영어를 쓰지 않는 기품 넘치는 여배우를 찾던 와일러 감독의 눈에 띈 오드리는 로마의 휴일의 주연 배우로 발탁되었고 그 이후로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 사실 오드리 헷번은 나치 수용소에서 사망한 안내 프랑크와 동갑이다 태어난 달도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안내 일기가 영화화될 때 그녀에게 안내 역할을 해보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안내를 연기한다는 것은 당시에 공포를 다시 체험하는 것이 있기에 고민 끝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오드리는 공포를 극복하고 많은 관객 앞에서 안내 일기를 낭독했다 어째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일까? 라고 자문했던 오드리 죽어서도 계속 살아있고 싶다 라고 염원했던 안내 같은 해에 태어나 똑같이 죽음과 맞서 싸우며 삶의 의미에 진정으로 눈을 뜬 두 사람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몸은 온몸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있으니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왜 오드리 헷번이 다른 여배우와 달리 자기의 삶을 나중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해가 되었던 구절들입니다 당대에 유명했던 한 여배우와 이제 오드리 헷번이 되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그 당대에 유명했던 배우는 이름을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배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미가 자꾸 자꾸 사라지니까 나중에 집 밖에 출입을 다 두문 불출하고 얼굴에 이렇게 커튼 같은 걸 달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례와 아주 대조적으로 이 오드리 헷번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이것도 결국은 그 배우는 자신을 에고 게임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 자신을 남들이 규정한 미라는 그게 나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미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맞이한 거고 삶의 아주 치열한 하고 처절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은 그리고 생의 의미를 물었던 이 오드리 헷번이 이런 삶을 산 것은 아 이해가 되는 배경을 잘 설명해 준 구절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삶의 의미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분이 빅터 프랭클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근데 이것을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 이라는 또 일본의 교수님이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를 쉽게 풀어놓은 책 제가 책춘함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거하고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구절이 있는 돈에 관한 최고의 구절들에 관한 영상 함께 제가 최종 화면에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30인의 유명인들이 자신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창조해낸 사례들을 소개해 준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날아오르는 꿈을 꿉니다 그러기 위해 천하늘의 마음공부 지 땅의 돈공부 인 사랑공부를 통합적으로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 지혜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꿔봅니다 가장 나답게 가장 자유롭게 가장 풍요롭게 가장 충만하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신만의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그 영웅의 여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책춘함 나비스쿨의 꿈으로 초청드립니다 나비스쿨의 꿈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방법은 책춘함 이렇게 들어주시고 길게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 또 정말 도움되는 분들에게 선물로 나비효과를 위해 멀리 멀리 퍼뜨려 주시고 추천드리는 책 소장해서 7분 정도 함께 읽어주시는 것 또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는 것 도움이 됩니다 정말 긴 영상이 아닌 이상 중간에는 제가 또 광고를 놓고 있지 않은데요 앞에 뒤편에 있는 광고들 함께 스킵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 이미 해주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책춘함 나비스쿨 커리큘럼이 초창기 형태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정모, 북살롱, 코칭 과정들이 네이버 북튜버에 오시면 소개되고 있으니까 또 영상으로도 소개드리고 또 책춘함처럼 북튜버되기 이런 커리큘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 물질적, 정신적, 참여적 형태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라든 함께 꿈꿀 때 그 꿈은 조금 더 현실화되고 현실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 책춘함의 나비스쿨의 꿈에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올라 그 나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존재의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러한 꿈의 초청들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초코카드가 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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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